아이고 참 이놈이 코로나만 아니라시면 세상이 또 시끌벅적 아이고 개년말이오다 손짓을 신디도 이거 그 안의 시민 아이들을 오래놨나 그자 감이라도 용돈이라도 죽음식을 사고 정한 거 호나 썩 사련원 좁아주고 정해도 이거 이거 움직거림도 무섭고 또 우리가 안의 가주는 것도 가네신들이 도움되는 거 보다 그자 전남한 의원 할머니 할머니하고한테 저 어멍신들의 저 할망 너네 용돈들에 돈 벗청 놔두시메 어멍돈주건 그걸로 바당 놔두당 이젠 어디 마트나 어디 가는 거 허설 주심허야 되난 이 코로나 이 시기 지나갈랑 너네 사고 정한 거 무시거 호나 썩 사라이언 약속을 맞쩍 놔두수다기 개민 우리가 무시거건 보내시면 아이들은 이게 남신 코로나 무시거 입을 싹 씨름인단 말이야 우리한테 무시거 안 보내줘 아이고 무시 크리스마스에 어른들 게 무시거 거멍말멍할 거 이수가 게 이제 정을 맹질 나가면 아이들 어멍어멍 용돈이 형 무시거 맹질 해 먹을 거 족족 행운은 아이들 입가 게 크리스마스 땐 아이들이나 웃을 무시거 사주나 좁아주나 오주 미신 어른들이 그날이여 저날이여 이수가 게 아이고 그 거연 참 아이들 어디 도락 나가지도 못하고 매누리신들에 걔난 집이들은 미식어 맛 좋은 거라도 해영들 먹진 해영시냐 허는 아이고 어머니 간단하게 그저 집에서 고기나 구워서 먹어볼까 하염 써요 허한테 아이고 잘 헤임져 미식어 어디 식당 각 먹는 것도 어중간 허고 저 시장바당 저 괴기라도 구웡 아이들 먹이고 너네도 먹고 커멍 몸맹신들 허라 하만 고르는 조군놈 확 허게 할머니 할머니 하만 인역 바꾸렸네 연 미신 괴기도 이름이 또 난 게 이시테나 게 미식어 허연 미식어 아이고 고튼네 지컬하게 그 소고기 여행 그거 미신 거 있지 아니오까 게 불에 구웡 저 썰어 먹는 거 뭐 돈가스 밖에 더 있나 나 아는 건 돈가스 말한 게 어디 또랑가민 이거 최고급으로 허연 소고기 여행 그 뭐 함직하게 그자 구워놓고 허연 도토먹여 이영 그거 있지 아니오까 그것들 집에서 이영어멍 해주케님 쟨 어이 마니 할머니 오늘 저녁엔 그가 먹을 거야 이영어멍 조군놈 조조조조 고릅대다 쟤끌락한 것들이 벌써 칼질들이 나오려고 돈베꼬기나 홈파이 푹하게 쏠만 먹으면 최고급이신 아이고 우리들 사 그자 혼접을 먹어도 듬삭하게 그자 우린 돈베꼬기가 좋지만은 또 부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그건 허임숙하게 미신 날허민 이거 허연 양손에 찍는 거 하나 들르고 써는 거 하나 들렁 영영영영 허여 가서 기분도 나고 어디 먹으래 외식도 못 가고 집 있어라 두게 허연 먹어지면 또 분위기가 날 거 아니꼬 분위기 쟤끌락한 것들이 벌써부터 분위기 부지 난 그놈이 건 원 미신 거 뭐 익히는 것도 미신 거 피 탈탈하는 게 미신 나오게 하시는 거 푹 굽는 거 미신 거 영어로만 미신 거 다 이선호를 하면 그놈은 건 맹칭해오기도 어렵고 아이고 그건 나 영어 알았죠 어느 앤가 점 저 맨우리 시에 간 때 도란 간 이거 전문으로 오는 데 간 웰달이에 넣은 그거 어머니 건 구민 이건 딱 맞아뵙니다 웰달이 넣어 있나 한번 부어준 그 식여 좀 먹어봤시다기 웰달 미신 지다리도 아니고 미신 웰달은 무슨 미신 덜 말이냐 덜 웰달인가 영 미달인가 미시고 그 영 그 양 굽는 것도 이것도 다 열받는 걸 조절되는 생이라 괴기 굽는 것도 그자 그자 바싹 구워보는 게 아니고 인혁 취향에 맞게 어떤 영영 부엉 안냅니까 어멍 그대 안내양이 다 그걸 들읍대다기 피탈탈 쇠헙은 그자 곱창이 최고지 미신 아이고 나 원 대가리무소제 건데부터 그 쓸떼 지도를 하지마란 거 저 돛깨기라 홈중근 행 푹 쏠박먹으려 아이고 그거 해영 먹고 저 아방 퇴근해영 오멍 케끼 그 호나 상호낭 그걸로 불 미시거 해영 불고크해영 하마니 덩허또이 오멍 저 저거 놈 말도 양 아이고 그자 요망이 저기 가이드왕 큰 놈은 화썰 말이 원 뜬디 죽은 놈은 아이고 하루방 닮아누나 말이 주울 수 밖에 하루방 닮아누나 말이 좋길 하루방 닮아누나 말이 좋길 거고 왜 벌금한테나 제 불달싹으로 시키햄나 감실만저부터 불달싹 미신이 불어간다 불어영니다 아이고 아이들 하는 건 내 법석에 학교도 요새 안 가고 점 유치원도 안 가고 아이들 두게 답답하고 미시거 놀래 어디 번네집이도 못 가고 어디건 자유로함 쑥하게 아이들 두게 지비만 담아드라 희누난 그런거라도 어멍해주미 먹고 케끼도 불싸고 걔형 하영 먹으라이 거멍 이 코로나 다 지나가벌걸랑 오라 할망 저 이거 이거 맹기라 주진 못해도 저 한우로 허영 에이 뿔로 허영 부어 죽음에 오라이 그거만 고라스닥이 경은한 홀리야 이거지 정답은 미시거냐 분위기나 미시거냐 이거 안심이나 난 다 정리허이신데 아방이 그저 곱창이여 그저 돈베꼬이여 이래저래 휘하장장 해분은 난 그냥 혼밭디로만 꼬짝허기 깟죽이 난 그저 웰달 미달허멍 경허당 보면 정답이 나어보는 거지 이 사람아 아방은 그저 돈베여 곱창이여 둘을 섞으지 말아줍석이 그는 안심으로 온 것도 좋구 등심으로 온 것도 좋구 아이고 이거 먹을 땐 썰국 찍어서 안심이구 영심이구